어떤 한 사람의 뭐 예를 들면은 뭐 담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장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기준이 없어요 저 이상형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 뭔가 좀 그렇잖아 약간 뭐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눈을 보고 좋아했을까 네 아니면은 뭔가 뭐 그런 어떤 한 포인트를 보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포인트가 없어지면은 뭔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이유도 한 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형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좋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나를 좋아해서 그 사람이 뭘 하든 좋아할 수 있는 게 좋고 그 사람이 뭘 하든 좋아할 수 있는 게 좋고 가끔 són아스터로 참 Об전하고 해외로운 금요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